36번 In order to be successful at any business, there have to be happy customers willing to buy your product. 어떤 사업에서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에서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There have to be happy customers. 여기가 동사, 여기가 주어가 되고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얘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려하다. 기꺼이 너의 상품을 구매하려 하는 행복해하는 고객들이 있어야만 한다. Have to be 동사, 뭐뭐 해야 한다, 있다 합치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어떤 사업에서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의 상품을 기꺼이 사려고 하는 행복해하는 고객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